반갑습니다.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나던데 괜찮나요? 어...안녕히 계세요. 제가 친구들한테 게임 못한다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훈련장에서 한 시간 동안 연습하고 왔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아, 네 알겠습니다. 저만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미끄러졌다. 방금 훈련장에서 한 시간 연습하다가 왔거든요. 제 뒷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, 다들. 나 훈련장 갔다올까? 하루 정도는 거기 갔다와라. 세븐 그냥 편하게 파밍하고 계세요. 제가 네 명 다 잡아놓을 테니까. 얘네 여기 안에 없네. 아, 내가 벌써 다 정리해버렸나? 죄송합니다.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. 총소리 한 번 안 나왔네. 제가 소금기를 금방 발견해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. 지하정보 아냐? 지하는 내려가지마. 유 워츠! 오우! 반가워요. 우와,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. 개미 똥구멍 같아요. 네? 아, 잘 들리네요. 죄송합니다. 이거 가능하죠? 잡았어요, 기절. 잡았어요. 돌뒤, 돌뒤. 195, 돌뒤. 아! 안녕하세요. 에이, 반갑습니다. 뭐 이렇게 유혹하는 목소리를 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뭐 이러고 있어요? 홀릴 뻔했네. 개 까비. 홀렸으면 좀 볼만했는데. 오, 까비. 참,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. 제가 닥스에서 시작하면 무조건 치킨 먹거든요. 아니요? 캐릭터 이쁘죠? 뭔가 의도치 않게 3코드가 돼버렸는데. 기왕 이렇게 된 거 잘 해봅시다. 개 간단해요. 제가 두 명 다 살린다면 이 영웅이 될 게요. 사이 타머 있어요, 적 팀에? 기다리는 자가 승리한다. 난 넌 기다려 않고 승리자가 되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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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1, 2, 3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님, 이거 졸지에 듀오 돼버렸는데 어떡하죠? 해결해 드릴게요. 파라바이스 와요, 파라바이스. 아이고. 저 개 못하는데. 전 300% 잘해요. 걱정 마세요. 아, 진짜요? 전 0% 님 거... 님 거 100% 제가 채우고도 200% 나보니까 걱정 마세요. 내가 다 잡아줄게. 내 뒤로 숨어, 숨어, 숨어. 와우. 따라가. 따라가. 쟤도 그렇지, 볼 뺏는다고. 아 님, 우리 게임에 집중해 주시죠. 아, 네네네. 제가 선물하나 드릴게요 대신. 야 이거 입어요. 뭐야? 오. 어? 괜찮아, 아주 괜찮아, 아주 괜찮아. 걱정 안 할게요 그럼. 아이 전혀 상관없어 괜찮은데 하나 더 있다 사망 아 두 명이라서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 안녕하세요 어 뭐야 님들 이거 캐릭터 굳어버린 거 어떻게 풀자? 뜨뜻한 물로 이게 끄겨주면 아 이거 시기 뜨뜻한 물이 없는데 어떡하죠? 캐릭터가 한 곳만 보고 있어요 지금 딱딱해져 버린 나의 풀어줘봐요 어떻게 해야 돼? 들어봐요 몇 번 어 됐다 치마 필요하신 분? 저 맘 필요하다고 개쉽 베린인데 캐리 좀 가능해요 쇼? 베린인데 캐리 좀 가능해요 나이스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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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다 얘 살리고 있다 살리고 있어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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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하려라 얘 뭐 있는데? 하다 하다 아 씨 할 수 있어 나이스 후사하나서 후사하나서 지금 쟈하기 장 보고 있는 변태는 없을 거예요 하아 있네 붙어가지고 후사하나 뭐ões으 broadband 네, 바로. 좀 annoy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완전 섹시해. 됐고... 일로 와보세요. 저, 얘 왜 여기 있어? 아.. 바닥으로 닿네요 쟤 바로 옆에 있음 가능? 아 가능 할 수 있어 바로 뛰어! 나이스! 살 수 있어! 우와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혔어 이게 티목이지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혔어 야 진짜 오케이 오케이 여기 진통제 드세요 확인 확인 외곽에 한 명 있고요 한 팀 사꾸러 갈까? 아직 상처가 아물쯤이어서 이런 건 미리 가서 파밍하는 거 줘야 돼 와 마우스 바꿨다고 이렇게 다르네 아 어떻게 그래요 자존심이 있지 내 팀원 말은 잘 듣는 성격이니까 일단 파밍하고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저는 정보수 제 약까지 다 파밍하고 계셔야 돼요 3렙 가방 먹었어요 여기는 다 먹을 수 있어 이제 어어어 안 오셔도 돼 기본이죠 이게 티목이에요 대탄 대탄 아 아 필요한 거 어떻게 하시고 완벽하다니까 지금 레골라스 됐어요 다리쪽으로 오케이 어 이거 그냥 숨어서 싸우죠 우리 쪽으로 붙을 것 같거든요 여기는 숨는 거 제일 잘해요 걱정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쪽 차소리 280 깨비 5번 세웠다 세웠다 3렙 3렙 어 다른 애랑 싸우나? 오른쪽으로 돌게요 오른쪽으로 용의 눈으로 봐라 안져우 이 시국에? 자기장 인 하셔야 돼요 가능 가능 여유롭게 가능 여유롭게 인해 아 오줌마리 없다 어떡하죠? 안 돼 안 돼 세옥해 세옥해 확인 확인 나이스 화킬이네 저 있다 오우 죽을뻑했어요 하지만 죽지 않았지 알려주셔야 돼 알려주셔야 돼 아아아 옆만으로요 옆에 있어요 저 끝에 우측 우측? 일루와 일루 왼쪽 저기 340 근데 뭐지? 아우 일루와 일루 술술술술 아우 쉣 터뜩 파밍 파밍 개꿀 아 진짜 큐비우 개싫어 저 존버합니다 아무도 나의 존버를 막지 못하지 아 잠깐만 어디 어디 어어 정면 정면 절대 안 죽어요 이런 상황 흔해요 절대 안 죽어요 배고 그릴 수야 안 죽지 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걱정마 절대 안 죽어 절대 하아 크 짠 다 상자 배로 판맨 내